안녕하세요 프리리입니다 오늘은 왕돈가스 준비했습니다 경양식 왕돈가스, 밥, 샐러드 준비했구요 음료는 오늘은 고기니까 파인애플 맛 콤보차 고기고기템 다 먹지 않습니다 일단 자를게요 먹는건 행복한데 준비하는건 귀찮고 아 혹시 몰라서 잠깐만요 짠 불닭소스도 먹었어요 잘먹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아씨 맛있습니다 맛있어 맛bra 정리를 자르쳐 вин이예요 아침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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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빵 고구마 역시 먹을때 제일 행복해요 고춧가루 바삭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무서워 무서워 너무 맛있어 매워 너무 맛있어 아.. 매워 하아악 불닭소스 매운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게 잘 먹어요 너무 맛있어 그리고 너무 맛있어 양념이 있어요 너무 맛있어 네,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아...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잘 먹었습니다. 안녕~~